지방 소멸 문제 해결책으로 정부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제주를 찾아 정부의 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균형발전.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방 소멸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겁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고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5개년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생각을 하고 있는 지방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참 급한 게 소멸이고 소멸 이유는 일자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행정부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가 어려우니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기업이 해야 됩니다. 결국 기업이 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방시대의 가장 핵심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지정입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지역특색에 맞는 전략 또는 특화산업이 추진되고 정부는 기업활동에 있어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이 기대효과인데 무엇보다 기업 유치가 선제 조건입니다. 교육발전특구에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든 단계에 걸친 공교육 발전 기회가 주어집니다. 지방정부와 대학, 산업체가 연결돼 지역 맞춤형 또는 특화 교육과정이 운영됩니다. 역시 교육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특례를 지원하게 됩니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역시 특구 지정을 위한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음 달 중 정부의 특구 신청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되면 단지 조성이나 기업 발굴 등 사전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기업 유치에 있어 하원 테크노파크의 우주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 한화기업과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게 특화발전권, 혁신성장권, 청정산업권으로 권력을 설정하여 지역이 골고루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특구 지정에 다른 지자체와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우위를 점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